여성가족부의 올해 정책은 한부모가족과 가정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와 자녀 돌봄 지원 학대, 청소년 미래 인재 육성, 지원 인프라 혁신 등을 6대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6대 핵심 과제 중 절반인 3개 과제를 약자 복지에 집중한 만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5대 폭력 피해자, 위기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 더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가족 청소년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하고 직업훈련 과정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자립 역량도 강화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복지시설 거주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여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도 적극 나섭니다. 자립 지원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정보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해 고위기 청소년의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가정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를 통합 관리하고, 보복범죄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기 쉬운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또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맞벌이 가구에게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7만 5천 가구보다 1만 가구 늘어난 8만 5천 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